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재활시설 등에 있는 환자 그리고 근무자들이 먼저 맡게 되는데 1호 접종자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. 그런데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오늘 첫 소식은 최원영 기자가 준비했습니다.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의 90% 이상이 접종에 동의해 정부가 접종 명단을 확정했습니다.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, 정신요양, 재활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36만 6천여 명 가운데 93.8%에 달하는 34만 4천여 명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. 화이자 백신을 맞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도 포함입니다. 이들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. 접종을 거부하면 전 국민의 1차 접종이 끝나는 11월 이후에 다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. 방역 당국은 3월 중으로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며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 화이자 백신도 첫 접종이 시작되는 26일을 전후로 도입될 예정입니다. 1호 접종자는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인데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TV조선 최원영입니다.